우선 너희는 영화 3차 전면에서 합계폭력에 노출돼 불안하고 무력한 청소년 역할을 잘 해냈다는 평을 보고 있습니다. 시사에는 오샤넬 에이프 김태현 대표님, 김문자 과외, 김문자 대표님께서 스포해주시겠습니다. 스포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제 우리 유선우 부모님의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선우입니다. 먼저 이렇게 정말 소중한 상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먼저 저희 4차 전면에 차량 감독님이신 범수 감독님 그리고 상훈 감독님께 이 영광 드리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멋진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멋지게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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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수상자들이 호명될 때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